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은 2007년 12월 25일 당시 38세 정성현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당시 11세 초등학교 4학년 이혜진 양과 당시 9세 초등학교 2학년 우예슬 양을 동시에 납치하여 토막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 이름을 따 정성현 사건으로 불린다. 그러나 안양 초등생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 살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군포분여자상의 치사 사건이다. 만약 이때 범인 정성현을 체포했다면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은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를 잡아놓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안이러니하게 군포분여자상의 치사 사건은 정성현의 진술로 밝혀졌다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늘은 사건 내용과 두 가족의 망가진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전하는 저의 심정은 살인마 정성현은 사형집행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실 두 아이를 살해하기 전에도 한 명을 또 살해한 이력이 있었다. 의인은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의 수사 중 밝혀진 사실인데 사람을 죽게 하고도 살인 혐의는 받지 않은 사건이었다. 때는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인 2004년 7월 16일 23시경 그는 모텔방에서 전화방 도우미 여성과 통화를 하던 중 욕구를 느꼈고 그 여성과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다. 다음 날인 7월 17일 새벽 1시경 만난 두 사람은 화대가 합의되지 않아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정성현은 그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당황한 정성현은 사망한 피해자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옵니다. 그는 우연하게도 자신의 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었는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행한 훼손 방법을 그 여성에게도 범한 뒤 집 근처 야산에 매장합니다. 하지만 수일 내 비가 왔고 정성현은 비 때문에 시신이 드러날까 봐 불안했는지 다시 판에서 옮겨 묻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군포분여자 상해치사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겸업으로 하고 있었던 대리운전 때문에 통화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 사건은 안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제로 남았고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혐의가 있는 용의자였던 정성현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안양의 사건이 터지며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정성현을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정성현의 자백 이외의 혐의는 어떠한 연유로 사망했는지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기에 살인사건이 아닌 상해치사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살인사건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해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형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성현이 범인으로 밝혀졌다면 두 어린 생명이 살아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리고 4년 후 2007년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15시 30분경 이혜진과 우예슬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팔동 우양파크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헤어졌다. 16시 10분경 두 아이는 안양팔동 안양문예회관 앞에 야외 공연장에서 cctv에 찍히고 17시경 문예회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목격된 후 실종되었다. 2007년 12월 26일 0시 30분경 부모들은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은 비공개로 대대적인 수색을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하자 공개수사로 전환하여 실종경보를 발령하였다. 경찰은 신고 보상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으나 결정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 수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2008년 3월 6일 경찰청장은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성현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2007년 크리스마스에 정성현은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아침부터 대학교 선배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생맥주를 2천cc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급기야 비닐봉지에 본드 흡입까지 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성현은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날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 선물을 싸고 귀가하던 두 여자아이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을 발견한 정성현은 아이들을 위협하여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에 반항하던 아이들을 제압하고 모두 처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나서는 태연하게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현은 시신 훼손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시신의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 순으로 잘라냈다. 정성현은 이혜진 양의 시신을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렌트한 차량 트렁크에 싣고 수원시 권성구 인근의 야산 그리고 근처 하천으로 가 암매장하였다. 12월 26일 새벽 4시쯤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예슬 양의 시신을 아까와는 다르게 시흥시 군자천에 유기하였다. 그리고 정성현은 아침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태연히 컴퓨터를 고쳐줬고 오후 3시쯤에는 렌터카를 반납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78일 후 2008년 3월 11일 수원시 권성구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여아의 시신 머리 부분이 땅 밖으로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시신은 30cm 깊이로 암매장되어 있었고 무려 열 토막으로 잘려 있었으며 일부 신체 부위에서 톱 자국이 발견되었다.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 시신은 이혜진 양으로 확인되었고 이혜진 양의 생환을 기다리던 가족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다. 시신 상태를 보았을 때 실종 직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혜진 양은 일남 이녀 중 막내딸로 온 가족의 귀여움을 받고 자랐기에 충격이 더욱 컸다고 한다. 그러다가 경찰은 살인범 정성현이 사건 당일 12월 25일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린 후 다음 날 26일 반납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두 어린이와 자동차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정성현은 25일 크리스마스에 집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렌트 차량의 트렁크에서 혈흔을 확보해 혈흔의 DNA 감식 결과 두 어린이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8년 3월 16일 정성현을 충남보령의 정성현의 어머니 집에서 검거했다. 정성현은 체포 후 수사 과정에도 계속된 거짓말과 허위 진술로 수사당국의 혼선을 유발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짓말이 두 어린이를 차로 치워 죽게 만들었다는 말이었다. 정성현은 두 아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후 당황하여 시신을 유기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거기다 혈흔 및 렌터카 대여 기록을 증거로 대면서 압박을 주자 3월 17일 낮 12시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자백 후에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수사가 원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사망이 확인되었지만 시신이 없어 실종 상태였던 우예슬 양을 시와 오에 묻었다고 하다가 다시 오이도에 묻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그 뒤 3월 18일 군자천에서 우예슬 양의 토막 시체 일부분이 발견되었다. 3월 19일 수원지법은 정성현을 구속한 뒤 3월 22일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3월 24일 공사장 임부 김모 씨에 의해 우예슬 양의 머리를 발견했다. 그러나 우예슬 양의 몸통 윗부분은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유족들은 우예슬 양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렀다. 따라서 국과수는 이토막 사체들이 우예슬 양이 맞다고 발표하면서 우예슬 양의 사망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진양 가족들의 삶은 막내의 죽음 이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다. 10여 년간 인쇄업체에서 일했었던 아버지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어머니가 시간제 파출부나 식당 일을 나갔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가족은 전기료, 도시가스비도 못 낼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국민 성금 4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써보지도 못했다. 성금을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조리 날렸기 때문이다. 범인은 잘못된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고 속였는데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잘 알려져 있던 때도 아니고 의지할 곳이 없던 이들은 어쩔 도리 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2014년 3월 3일, 이 양의 아버지 이창근 씨는 향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그의 지병인 심근경색. 다만 부검 결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간에도 매우 심한 간암으로 악화될 수준의 간경화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간이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로 굳은 상태였다. 딸을 잃은 트라우마와 깊은 슬픔의 영향으로 매일매일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마저 끔찍한 범죄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한편 우예 슬양 가족들은 2008년 4월에,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안양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했다. 알던 이들과 아예 연락을 끊고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잠적했다. 곧바로 피해자와 돌림자가 같았던 언니의 이름도 개명시켰다. 성본변경까지 신청해 아예 성까지 바꾸며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한다. 아직 어린 큰딸이 끔찍한 사건을 잇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였다. 그 뒤에는 도와주던 사람들조차도 그들과 연락이 안 되고 추모제에도 발길을 끊었다. 언론 취재도 일절 거부하며 사건 피해자 유족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사는 듯하다.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상태, 이사와 개명 사실 외에 이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이 가족 또한 사건 이후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풍문이 거의 전부로 아예 근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여전히 그는 반성은 않고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압박으로 진술을 강요당했으며 허위자백을 이끌어낸 것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판결문에서 명시했다.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바로 각하됐다. 정성현은 헛된 주장과 헛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화기호증이 의심되는 범죄자이다. 비뚤어진 성적 환상으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음에도 그는 수사관들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아닌가요?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사형이라는 판결로 우리가 사는 사회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정성현은 사형수라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쌓여 있을 것이다. 언젠가 형이 집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총 3명의 피해자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보내버린 사람이 자신의 안의는 걱정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다. 안양 초등생과 군포부녀자 정덕순 44세 총 3명을 토막 살해한 범인 정성현에게 2008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년 10월 17일 서울국법도 정성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역시 이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듬해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다 펴보지도 못한 두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잔인한 살인악마 정성현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